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미스터트롯 시즌2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밤입니다 19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5회 방송을요 재밌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장면은요 예고 영상인데요 예고 영상을 통해서 맛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5회 방송은 1대1 데스매치가 펼쳐지는데요 5회 방송의 전반부는요 팀 미션이 마무리가 됩니다 본선 1차전 팀 미션에는 모두 73개 팀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4회 방송까지 11개 팀 미션이 진행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5회 방송 전반부에서는 팀 미션이 진행이 되고요 본선 1차전 팀 미션에 올라온 73개 팀 중에서 본선 2차전 데스매치에 올라온 40개 팀이 20개의 1대1 데스매치를 펼치는 것이 오늘 방송이에요 물론 오늘 방송에서 1대1 데스매치가 모두 치러지는 건 아닌데요 오늘 방송의 1대1 데스매치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재밌는 데스매치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 영상을 보면요 자 이렇게 대결이 펼쳐집니다 자 이렇습니다 절반은 탈락합니다 40개 팀에서 20개 팀은 탈락을 하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이런 게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결이 오늘 방송의 5회 방송의 가장 하이라이트 대결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혜성과 제하의 대결이에요 왜냐면요 이 둘은요 KBS의 트로트 전국체전에서 결승전에서 맞붙은 참가자에요 진혜성이 우승을 했고 제하가 준우승을 했어요 재대결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과연 제하가 승리할지 서력을 할지 아니면 진혜성이 수성을 할지 하는 부분이 재밌는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미리 보는 결승전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장윤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이렇습니다 제하의 모습인데요 천둥 고음을 갈고 닦았다 이런 자막이 나가고 있고요 자 진혜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혜성은요 이렇습니다 진혜성의 무대의 모습인데요 전통 트로트의 끝판왕도 필살기 꺼내 들었다 과연 누가 승자가 될지 관심거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1대1 데스매치 중에서 가장 재밌는 대결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승자가 될지 오늘 밤에 방송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칼을 갈았네라는 자막도 있고요 자 이 경연은요 경연이 아니라 공연이다 라는 이런 마스터의 멘트도 있습니다 자 과연 제하의 소력이냐 아니면은 진혜성의 방어냐 이게 5회 방송의 가장 재밌는 포인트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혹한 대결 속에 최후의 승자는 누구일 것인가 오디션의 꽃은요 1대1 데스매치에요 한 사람은 떨어지고 한 사람은 올라가기 때문에 오디션의 꽃이 데스매치다 그 데스매치의 전반부가 오늘 5회 방송에서 방송이 되기 때문에 재밌는 방송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재밌는 방송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대1 데스매치고요 강자들의 진검 승부가 펼쳐지는 거고요 여러판의 신세계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혜성의 트럭 끝판왕의 열창이 이렇게 오늘 방송이 됐고요 또 재밌는 부분은요 김용필에요 예심에서 3위를 차지하면서 지금 가장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참가자가 김용필이지 않습니까 현직 앵커에요 매일경제TV의 앵커를 진행하고 있는 지금 사표를 내는 건 아니고요 그 방송을 그만둘까 지금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김용필인데 최고의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용필의 대결도 재밌는 대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성민도 있고요 안성원도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다른 보도를 보면요 자 이렇게 미스터트롯 시즌2의 꽃 1대1 데스매치가 드디어 5회 방송에서 시작이 되는데 재밌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 3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여기 있습니다 지목한 자와 지목당한 자 중에서 누가 승자를 하느냐 지목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목당한 자가 있고 자 그 중에서 지목한 사람이 이길지 아니면 지목당한 자가 승리를 할지 하는 부분도 재밌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아주 예측불가의 승부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는 대결이다 실력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들이 벌써부터 팬덤이 생겼다는 거예요 팬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팬들의 응원 전쟁도 재밌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5회 방송입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습니다 미리 보는 결승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네요 미스터트롯 시즌2의 제하와 진혜성의 니턴 매치 과연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관심거리입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내용이에요 제하와 진혜성이 이렇게 재대결을 한다 데스매치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고요 결승전이다 미리 보는 이런 제목의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대결이 이 대결이네요 과연 역전 드라마가 쓰여질까요? 제하가 한번 승리를 하면 그럼 진혜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그것도 어렵네요 어쨌든 본 방송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대결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윤준협 슈퍼모델에 1위를 했던 참가자예요 엄청난 퍼포먼스를 하는 윤준협이 14살 위 원조 아이돌 성민에게 도전장을 낸 겁니다 내가 혼주를 내주겠다 이렇게 지금 벼르고 있는데 성민이 당할까요? 와 이 대결도 정말 기대가 되는 대결이다 과연 누가 승자가 될까? 도전장을 윤준협이 낸 것 같습니다 윤준협과 성민의 대결도 재미있는 대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같은 내용이네요 윤준협이 성민에게 이렇게 기세 등등한 도전장을 냈는데 이 선후배 자존심 대결에서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게 문제가 되는 이런 기사가 또 나와 있네요 심사의 공정성 논란이에요 이 참가자인데요 박지연이 이 부분은 이미 나온 이야기인데요 장윤정과 같은 소속사라는 거죠 그래서 밀어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런 기사가 이미 나왔던 기사인데 또 나와 이게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예요 19일 오전 9시 53분에 업로드 된 기사인데 디스패치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후배를 밀어주고 있는가 장윤정이 박지연을 밀어주고 있다라는 이런 의심의 기사를 쓴 거예요 미스터트롯 시즌2의 심사위원의 덫 왜 이런 기사를 썼을까 이미 많이 나온 기사고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영훈하고 그렇게 박선주를 지금 영입한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트로트 가수들이 소속하는 소속사가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소속사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박지연 참가자가 나왔을 때 아주 신선하게 소개를 했거든요 이 가수가 아니고 8년 동안에 수산업에서 종사한 아주 풋내기 가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속였다 이런 얘기죠 사실은 이미 트로트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장윤정하고 같은 소속사에서 실제는 그런데 이 MC가 멘트를 했을 때 8년 동안에 수산업에 종사했던 사람이 마치 지금 이 오디션에 도전한 것처럼 신선도를 불어넣어 준 것이 거짓이 아니냐 연출이 된 것이 아니냐 제작진의 의도와 밀어주기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게 이 기사예요 자 이렇습니다 이게 옥의 티인데요 어쨌든 간에 오늘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는요 1대1 데스매치예요 이 잔혹한 대결 속에서 최후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20개 대결에서 20명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오해방송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오늘 방송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또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지금 트로트 전쟁에서 오디션 전쟁에서 불타는 트롯맨의 오해방송이요 시청률이 꽁증 뛰지 않았습니까 12.14. 몇 퍼센트입니까 14.3%를 찍었어요 전주보다 2.1%를 높였거든요 거기도 1대1 데스매치 때문에 시청률이 높아졌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미스터트로 시즌2 같은 경우는 20%의 높은 시청률 찍고 있지만 상승세 부분에서는 지금 둔화되고 있어요 20.2, 20.8, 20.9, 20.9 3, 4회가 같았는데 1대1 데스매치에서 어느 정도 시청률을 끌어올릴까 하는 부분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예요 불타는 트롯맨이 2.1% 올렸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미스터트로 시즌2의 오해방송에서는 20.9%에서 어느 정도 끌어올릴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밤 19일 밤 목요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미스터트로 시즌2의 5회 방송을 어떻게 보면 재밌을까 하는 관전 포인트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